많이 알고 공부해야지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지만 제대로 비판할 수 있고 제대로 비판할 수 있을 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고작가님과 함께하는 고작가와 신박사의 세상읽기 고신세! 네. 고신세. 고신세. 그거 인트로 멋있더라. 잘 만들어주셨어요. 고신세 시간인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태까지 같이 책 얘기밖에 안 하고 유튜브 상에서 같이 얘기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팟빵 우리 쩌리 때부터 들었던 분들은. 팟캣했을 때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는 막 2시간씩 했지. 아무 얘기나 막 했지. 숨 막혀가는데. 근데 그때는 시간이 좀 많았어. 회사를 안 했으니까. 우리 둘이서만 보따리 장소였어요. 아무튼 오늘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리즈가 인기가 많아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관심도 많고.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는 재미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를 된다면 10강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품.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거품인데 거품에서는 비즈니스. 옛날에 우리 IT 버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IT가 뭐 뭐 닷컴만 하면 작전 영화 있잖아요. 명작이잖아요. 거기도 나와. 야 요즘에 누가 이래서 돈 벌어. 닷컴만 하면 끝나. 이거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요. 그래서 딱 상장시켜주면 끝난다고. 그래서 다 버블로 다 끝났죠. 진짜. 지금은 유니콘 버블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스타트업 버블이에요. 스타트업 버블. 그래서 고 작가님이 공부하신 것도 많고 저는 주소 들은 것도 많고 해서 오늘은 거품이 어떻게 꺼지나. 그래서 뭐 이거 고신서는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예. 동네 아저씨들이 떠드는 거 엿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틀린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때는 또 댓글로 보충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뭐 전반적으로 풍성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뭐냐면 저희끼리 했던 얘기인데.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이것저것 이제 저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거품을 제거를 하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에서는 이 페이크. 쓰리 페이크. 쓰리 페이크에 대한 거품 제거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저번에 고신세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잘나가는 시절에는 옥석을 가리는데 그렇게 크게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돈 더 버는 게 낫지. 거기다가 신경을 쓰고 비용을 처리하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다 경제가 힘들잖아. 그러면 뭐든지 비용 효율적으로 가야 되고.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옥석을 가려야 했는데. 이 비즈니스 상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다 보니까. 어? 이것 봐라?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에서 쓰리 페이크가 있는데. 이 쓰리 페이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페이크 테크 기업. 테크 기업이 아닌데. 그렇지. 기술 기업인 척 하는데. 원래 이제 테크 기업도의 의미가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말한 테크 기업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든 간에 테크놀라지 기업처럼 보이면 투자를 받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테크 기업에 대한 인식이 뭐가 있냐면. 상단이 열려있다.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핵의 모은위만 잡으면. 10배, 100배 치게 먹는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스타트업과 유니컴 기업들이 알고 보면 테크 기업이 아닌데 불구하고 테크 기업처럼 했었는데 그게 코로나 이전에는 그래 그래 슬슬 넘어갔어요. 뭐 그런 것 같다. 돈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위기에 오니까 그게 아닌가 해서. 너 진짜 테크 기업이야? 아니야. 이걸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투자했던 것도 받아야 되고. 더 투자를 추가로 못해주고. 백시스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또 추가로 투자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때 옛날 때는 그래 줬는데. 니네 진짜 이거 가능한 거야? 니네 테크로 상단 열려있는 거야? 그런 거를 알아가는 시기가 닥쳐오면서. 테크 기업이 아닌데 테크 기업처럼 행사하는 그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위워크죠. 위워크가 이제 개작살 났잖아요. 그다음에 걔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뱅이랑 소송 중일 거예요. 네. 맞아요. 약속한 돈 투자라고. 그런데 이제 대표는 꺼졌고. 대표는 돈 8천억인가 10천억 챙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위워크를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공유 오피스를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나는 이렇게 몇 군데 가보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 이거 왜 들어왔지? 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한 유리 셀 같은 거 하나에 120만원, 250만원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밖에 사무실 얻으면 더 싸게 얻을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미쳤다. 그래서 안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고. 그런데 걔네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교류가 일어난대요. 이게 개수작이지. 그러면 커뮤니티에서는 난리가 나겠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긴 다양한 인간들이 막 들어오는데. 누가 그다음에 일을 하면서 맨날 밥 먹고 수다만 떨어요. 자기 일만 하지. 그다음에 거기에는 보면 큰 오피스를 빌린 다음에 셀을 나누는 건데. 공기도 너무 안 통하고. 비싸기는 오지게 비싸고. 가운데 셀 받은 사람들은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이거 돈을 몇백씩 받는다는데. 나는 페이스북에서 내가 싫어하는 꼴베기 싫어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이 인간들이 그런 걸 되게 찬양을 잘해요. 위워크에서 교류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 회사 다녀봤나 이 생각이 들 정도고. 그다음에 위워크가 원래 뭐도 한다고 했었냐면. 이 새끼네들이 진짜 구랑 엄청 치다 끝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해줬었는데. 이 위워크가 얼마나 거품인지. 블룸버그에서 당사자들이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얘네가 위스쿨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페이스북에서 글 좀 쓰고 정의 외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 미친 새끼들이 뭐라고 했냐면. 진짜 일을 안 해본 게 티가 나. 이게 우리가 갈 방향이야 위스쿨이. 그래서 위워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학교를 결합시켜서. 그 사람들이 애들을 직접 가르치면 실무자가 가르치는 게 있는데요. 당장 시발 직원도 못 가르치는데 무슨 애들 가르쳐요. 애들이 인생 쫑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뭐만 붙여갖고. 뭐라고 오지게 많이 만드는 척을 했는데. 다 쿨어였죠 그냥. 그러니까 위워크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냐면. 테크놀라지를 기반으로 한. 공후 경제를 실현하는 유니콘으로 포장을 했었는데. 임대업이지 무슨 테크놀로지. 이제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업 자체에 대해서는 미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테크 기업이 아닌 상당히 막혀 있어요 그게. 아무리 따져봐도 막혀 있어. 회전률이 정해져 있는데 보니까. 공실. 딱 입주율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상당히 열려 있어.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게 소프트웨어 뭐 하나 접목했다고 그런 게 테크 기업이 아닌 거거든요. 나는 스타트업에 맥주만 갖다 놓고 초콜릿만 잔뜩 갖다 놓으면. 난 시발 다 스타트업이라고 하면 난 진짜 아니. 저는 스타트업이랑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나는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구글을 지향으로 안. 나는 중소기업 사장. 소기업 사장. 그러니까 나는 나는 스타트업이라고 하지만. 나는 진짜 짱이 나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엄청 고상한 척해. 나는 너무 싫어. 내가 같은 입장이지만. 나도 아직 소기업이지만. 자기는 엄청 돈 벌려고 하는 거면서 엄청 정의로운 척하고. 엄청 그거 오지게 생색을 내요. 그거 갖고. 아 너무 웃긴다. 초콜릿이랑 과자가 따지면. 나는 구글을 지향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나는 두 개나 하잖아요. 지금 스타트업을. 나는 너무 싫어. 우리 회사도 초콜릿 있어요. 맥주도 있고 냉장고에. 근데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싫어요. 그래서. 테크기업이 페이크였다. 페이크기업이 옥석을 가리는 게 있으니까. 가짜 기업들이 있었다. 만약에 여러분도 만약에 이제 뭐 주식도 하신 분도 있고.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게 진짜 상당히 열린 곳인가. 정말로 기하급수 성장할 수 있는 곳인가. 말만 테크기업이 아닌가. 이런 걸 따져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건 페이크 유니콘인데. 지금까지. 시총 1조. 이게 유니콘들이. 어떤 유니콘들이 되게 투자를 받았다면. 아 되게 그럴듯한데. 장부를 까보면 다 적자야. 근데 위어커처럼. 뭔가 장인회가 무슨 테크놀리기업이다. 무슨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이다. 뭐 4차 산업혁명의 기업이다. 뭐 공룡경기다. 하면서. 어쨌든 포장을 했는데. 알고 보면 적자였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적자여도. 워낙 뭐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하다 니네 해기문이 잡게 되면. 이 적자가 흑자로 바뀌겠지. 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본인이 죽게 생겼거든. 추가 투자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내 돈 어떻게 됐어. 하면서 적자인 기업들이. 여러분 적자인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추가로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지금 IR 자료 다 쓰고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받아주지 않는 상황. 장부까봐가 되는 거죠. 최근에 저는 이제 아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뭐야. 오프 더 레코드로. 저랑 고 작가님이랑. 우리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스타트업의 IR 자료를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네 투자 요청이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검토를 해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어요. 오프 더 레코드로. 그건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개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투자 검토를 요청받은 거니까. 근데 와 얘네가 적자인데 적자인데. 그다음에 코로나 때 더 적자가 났죠. 근데 얘네가 2021년에 마법의 흑자가 갑자기 예측이 나와요. 대부분 패턴이 그렇지. 그래서 이런 개 주접사고 있는데 내가 볼 때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와 진짜 이런 걸 투자하는 애들도 있구나. 그냥 호구들이 널렸구나 세상에.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 그거 보면서요. 난 제일 자료 보면 느낀 게 뭐냐면 대부분 자료가 미래 예측을 너무 잘해. 다 흑자야 그냥. 그다음에 PPT가 한 20몇 장 되는데 한 3장만 쓰면 될 것 같다. 그걸 20몇 장을 써놨어요. 자기네가 그러고 어디보다 인기가 많고 어디보다 인기가 많고 이런 거 보면서 해외에 유명 서비스들 되면서 얘네들이 정신병인가? 그다음에 진짜 여러분 그 왜 저는 우리 회사에 자부심이 있냐면은 우리 회사 흑자 회사거든요. 우리 회사 다 영업이익이 다 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게 여러분 그 누구지? 그 적자인데 사실상 되게 되게 뭐라 할까요? 레피테이션이 큰 상태에서 투자를 처음 받을 게 그 뉴뉴싱 누구죠? 짐 로저스인가요? 아. 뉴뉴싱이 누구죠? 그. 네스케이프 만든 사람. 안 되는. 아니 짐 로저스 맞아요. 아 짐 로저스. 아무튼 그래서 그 네스케이프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예요. 그 네스케이프에서 자기가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의료 시스템을 만들면서 흑자가 아닌데 처음으로 투자를 받은 모델이에요. 그게요. 그 투자를 받은 모델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따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픽사에서 운영을 할 때 흑자가 아닐 때 흑자가 아닐 때 그거 뭐예요? 이거를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로드쇼를 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아 이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 근데 그걸 딱 손바닥을 치면 우리도 적자지만 받을 수 있다 한 게 누구냐? 짐 로저스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창업지? 네스케이프 창업지 않나요? 짐 로저스 쳐봐요. 짐 클라크네. 짐 클라크. 맞아. 짐 클라크. 짐 클라크. 짐 클라크. 짐 클라크. 아무튼 맞아. 짐 로저스는 투자자고. 아 제가 로저스가 헷갈려서 맞아요. 짐 클라크 맞아. 짐 클라크인데 그때는 이 사람들은 진짜 말 그대로 뭐 이런 비슷한 회사들도 없었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흑자를 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놀랍게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버 이런 데 다 적자예요 여러분. 이제 쿠팡이 내가 볼 때 이번에 많이 줄었잖아요 적자. 많이 줄었지. 그 다음에 그 팀원인가 위메풍가가 잠깐 흑자 한 번 냈었고 얘네는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흑자를. 흐름도 좋으니까. 흐름도 좋으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 그거 아직 그거는 뭐냐 회계장부에 반영이 안 된 거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 된 거여서 2020년 거나 하면 되게 많이 줄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나머지는 자기네가 거기에 묻어가면서 진짜 유니콘 아니고 그 이코노미스트에 뭐라고 비아냥거렸냐면은 말에다가 꼬깔콘시션 한 다음에 그림자 보여주면서 가짜 유니콘이라고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는 현실이 비전을 억압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전으로 다 됐어. 어 그래 이네 정말 그렇다고 괜찮아 멋있어 할 것 같아. 근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거든 지금 현재는. 지금 돈이 없어 죽겠는데. 일단 웃긴 게 뭐냐면은 저는 저랑 고약가님이 그런 거 레포트를 하도 많이 보니까 얘네가 시총 1조라는데 시총 1조 이런 회사 뭐 농심 이런 회사 보면은 상대가 안 돼 영업이익 자체가요. 가진 규모랑 네트워크랑 뭐 잽이 되는 게 없는데 뭐 얘네가 미래가치가 1조래 난 그래서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거의 사실은 갬블링 도박인데 이거는 난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실제로 그걸 거의 다 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페이크 유니콘 척 했는데 알고 봤던 적자야. 그래서 예전에는 비전으로 그거를 퉁치면서 실제로 우운까지 겹치고 몇 년 기다려서 될 수도 있었겠지만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돈을 벌어야 돼요. 시총 천억의 기업가치 1조라고 우겼던 애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볼 때 그렇게 상장 못 될 것 같던데 걔네 있잖아요. SNS 물건 파는 애들. 걔네들 보면서 이런 물건 팔면서도 돈을 버는 거라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번에 나왔잖아요. 척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얘기가 다 나왔었고 내가 그걸 조금 비판하니까 페이스북에서 깨심인 사람들이 네 주제에 뭔데 거길 까냐고 내가 욕을 또 오지게 먹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삼성 잘 까더라고요. 오지게 욕을 먹었었어요. 네 주제에 거기가 그때 매출이 천억 이러니까 네 주제에 무슨 거길 까냐고 네 돈도 못 버는 새끼가. 그러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욕밖에 안 먹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 이번에 적자고 거기가 이것저것 하는데 택도 없어요. 그래도 내가 볼 때 택도 없어요. 또 미래는 모르니까. 그런데 미래는 모르는데. 또 나중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왜 내가 그럼 왜 그걸 깠었냐. 얘네가 되게 황당하게 겨울에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광고를 잘못 돌려서 겨울에 쿨매트를 팔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캡처해서 아무도 몰랐을 거야. 그거 너무 그냥 지나가니까. 그런데 그것도 3년 전 2년 전 쿨매트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투자 받으려고 사력을 다하는구나. 그런데 얘네 내가 볼 때 상장 못 돼 이렇게 가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영준이가 자꾸 예측충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합의적 추론이었던 거지. 그렇죠. 예측은 항상 바뀔 수 있어요. 갑자기 운이 터져서 그냥. 그럼 또 그러면 잘 됐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합의적 추론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도 신호가 더 많았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영업이 컸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좀 안 좋아졌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페이크는 뭐냐면 페이크 유니콘인데 뭐다? 상부 깔아 이거예요. 적자 기업들이 이제 비전으로 안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유니콘이 굳이 일주일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고 미래가치 천억 5억 잡아놓은 게 너무 거품이 많다예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면 페이크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플랫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특히나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가지고 잠금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나 혼자 떠난다고 떠날 수 없어야 돼요. 그렇지. 그렇지. 원래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플랫폼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그냥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환 비용이 커서 잠금 효과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플랫폼을 떠나는 순간 나한테 데미지가 커야 돼요. 이거 플랫폼을 옮긴 다른 대체재료를 옮기려고 했더니 내가 코스트 전환 비용이 큰 거예요. 움직이기 힘들어. 대표적인 것이 카카오톡이죠. 내 카카오톡을 끊는 순간 뭐냐면 내 카카오톡으로 지금까지 만들었던 사회적 자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카카오톡 욕했던 거 솔직히 생각 안 나죠? 여러분 살면서 카카오톡이 욕을 먹은 순간이 텔레그램 나왔을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한 100번도 넘을 거예요. 광고 들어갔다 멈췄다 이런 걸로 카카오톡이 지탄받았던 게 농담 안 하고 100번도 넘을 거예요.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된다 옮겨야 된다 하는데 아무도 못 옮기잖아요. 못 옮겨요. 그게 네트워크 효과가 있는 플랫폼의 힘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막 나가요. 페이스북 막 나가면서 와봐. 우리 이제 또 달라면 떠나. 그런데 개개인마다 쌓아놓은 사회적 자산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플랫폼을 버리거나 옮기는 순간 전환 비용이 커졌기 때문에 잘 못 떠나요. 그게 잠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회사만이 플랫폼 기업인데 이게 과거에 그냥 거품 생기고 있을지에는 하나 모이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플랫폼이 아닌데 플랫폼 기업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장사를 잘하는데 어디냐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는 내가 내일도 떠날 수 있어요. 딴 데 가서 보면 돼. 그럼. 그래서 넷플릭스는 자기네가 플랫폼이 아닌 걸 알아요. 똑똑하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오리지널의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서비스 회사가 되는 거예요. 컨텐츠의 서비스 회사. 서비스 회사랑 여러분 플랫폼 회사는 다른 거예요. 서비스는 자기네가 직접 공급하는 거고 그다음에 몇몇 그냥 그런 채널이 없는 데들이 기생에 있는 것뿐이에요. 봐봐요. 디즈니 자기네가 각자 거겠다고 하니까 다 빼버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요. 다 뺄 거예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이 장금 효과, 락킹 효과가 없으면 여러분 결국에는 플랫폼은 플랫폼이 아니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다? 사람만 모이면 음 이게 뭐 플랫폼 되겠네. 라고 넘어갔다면 이제는 진짜 이게 이 사람들이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해가지고 장금 효과가 있는 거야 없는가를 따지면서 그렇지 않는 기업들 그런 유니콘들이 스타트업들이 지금 가려지는 그런 시기에 있다. 쓰리 페이키를 가리는 시기가 있다. 정확한 숫자는 안 말해드리지만 저희가 얘기해드리면 저희 페이스북으로 매일 들어오는 신규 유입자가 최소 10만 명이 넘어요. 우리는 그럼 플랫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기생에 있는 패러스틱 그러니까 채널이에요. 우리도 우리만의 커뮤니티를 건설 빌딩업 하려고 되게 노력 중이에요. 왜냐하면 유입 채널이 있으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오늘 고 작가님이 쓰리 페이크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쓰리 페이크에서 페이크 테크 그다음에 페이크 유니콘 그다음에 페이크 플랫폼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 거품이 확 꺼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학사님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가 힘든 시기잖아. 그런데 옥소를 가리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진짜 옥인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원래 실력이 있지만 진짜 운이 없어가지고 뭔가 빛을 못 발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는 듯 흘러가니까 스펙이 좀 부족하거나 뭐 문제 있어서 운이 없어가지 못했어. 그런데 이런 위기 때에는 사람들이 관찰을 유심히 한다는 거예요. 진짜가 누군지. 그러면 내가 그때 옥으로 써 있으면 이런 거품이 제거됐을 때 딱 빛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랑 고약관님은 로크미드에 주식이 있으니까 주주니까 그러면은 거기 이제 로크에 어떤 투자가 제기가 들어오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초성만 말하면 여러분이 아 할 만한 우리 메이저 회사들이 엄청 문을 많이 두드려요. 우리는 흑자 회사에다가 뭐 IP도 많거든요. 거기는요. 그러니까 뭐 그런데 우리는 흑자 회사이기 때문에 당장 그걸 뭐 이렇게 그냥 회사를 팔아버린다는 거는 사실상 나는 독자 기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이런 뭐 이렇게 아직도 특히 왜냐하면은 장르문화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건 이일수 있지. 만약에 팔았는데 그 사람이 우리보다 더 잘하면 팔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돈만 벌겠다 해오면 좀 그렇지. 그러면은 우리가 독자 진짜 우리 여기서 책은 하나 팔아봤자 500원, 1000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라서 정말 힘든 비즈니스거든요. 마진이 엄청 작기 때문에 운신의 폭이 되게 좋은 비즈니스였어서 우리가 독자랑 함께 여기까지 온 건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거를 우리보다 더 비즈니스를 잘하는 애들 들어와서 영업이익을 늘리려면은 어떻게 가냐 당연히 번역가 인세 줄일 거고 그 다음에 책값 더 올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독자 혜택 더 줄일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냐 뭐 좋고 약하지만 저는 돈 벌겠죠. 근데 그거는 딱히 우리 입장에서 의미 없다. 우린 페이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린 트루 트루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졸꾸러기 분들이랑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더 많은 서비스가 나오지만 당장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 완전 베타 이제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오피셜 베타를 시작하는 게 있거든요. 서비스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이제 졸꾸러기랑 더 멀리 멀리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저랑 고 작가님은 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도 그러니까 내년 정도부터 우리가 투자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작은 규모도 그러니까 뭐 우리는 1, 2억 단위로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벤처 캐피탈보다는 우리는 안티프레즐 캐피탈. 왜냐하면 왜 우리 모험 자본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망하는 거에 투자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될 것 같은 거에만 투자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안 망하는 거 딴 데는 그거예요. 다 망하더라도 하나만 얹잖아.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안 망하는 거 많이 사놓은 다음에 잘 되게 해줘서 하나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이런 식으로 우리는 멀리 멀리 갈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특기가 인큐베이션도 잘하고 마케팅도 잘하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랑 멀리 멀리 가고 싶어서 여러분들도 쓰리 페이크가 안 되게 우리도 쓰리 페이크가 안 되고 그래서 다 같이 함께 더불어 좀 잘 되는 세상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오늘 고신세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포스트 코로나 시리즈로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